아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약간 아프리카 시스템상 오류가 있어가지고 네 좀 늦게 켰는데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형님 골든블루 뭐 사피러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예요? 아니 사피러스 이거 싼 거 나는 그거 높은 거 한 번도 못 먹었다 왜 또 싼 거 싸웠어? 그냥 술 먹으면 되지 뭐 아 세팅이 부실한 건가요? 어 좀 약간 나름대로 좀 시키고 했는데 아 네 참치가 있네 어 좀 약간 더 시킬게요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잘어왔어 형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또 진짜 술복방 세팅은 또 지쿠 형님이 그거라서 각을 잘 맞춰야 돼 아 네 방송 많이 봤는데 각을 또 잘 맞춰야 되더라고요 이게 딱 괜찮나요 형님? 근데 사람이 지금 여섯 명이 어떻게 그냥 조금만 아 조금만 뒤로 빼서 네 조금만 뒤로 빼고 이 형 혼자 먹어도 한 3인분 먹더라 이렇게 오늘은 술 자가 마친다 형님 아이고 똑같이 먹자고 똑같이 먹자고 아 넷이 다 최고의 주당 아니야 아 진짜 아 근데 형님 그때 좀 코트 형님 없었는데 그때 덕후랑 같이 마셨는데 형님 일찍 취하시더라고요 에이 내가 뭘 취해 나는 난 나가서도 또 먹었어 에이? 아유 진짜로 그때 일찍 취하시던데 맞죠 형님들 지식이 엄청 걸린 사람 있잖아 오오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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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동원인데 어디로 앉을까요? 가운데로 와야지 네가 야 근데 이거 오늘 게스트들 가지고 올 거면 빡센데 이거 그러니까요 왜 또 덕후가 읍구가 됐어 하나 에이? 아 아니야 왜 또 덕후가 읍구가 됐어 내 방송에는 그냥 뭐 DK라고 부르다 아 예? 아 그래요? 아 왜 또 읍구가 됐대 어 왜 읍구지 이거 하나 더 왜왜왜왜왜 여섯 명 앉으려면? 아니 아니 여섯 명 앉을 수 있어 아니 코트 안들게 흔들을 거 같아 봐봐 내가 이렇게 안들게 해 너 앉아봐 그러면 여기에 두 명이 들어 에이 아니야 될 거 같은데 여기 내가 여기 앉아서 그러면 우리 무릎 좀 닿을게 형들 어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어 아니면 광각 렌즈를 해줄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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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각 렌즈가 있어? 아 저 카메라 세팅 나 이거 바꿨어 이거네 오 이렇게 하는게 낫나? 그래 그래 아 오돌뼈 첫께 고맙나 아이씨 고맙습니다 정훈이 아까 니가 말한 우리 유튜브에서 보고 요즘에 보고 오시는 나의 큰손이야 아 진짜로? 전쟁에서 막을 이야 아 오돌뼈님이 이게 낫나요 여러분들? 어 그럼 이렇게 할게 그래 이거로 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야가 90으로 넓혔구만 어 너무 좋아 알았어 어 이게 낫나 이게 낫구나 오 아 고맙습니다. 신하인 에라이언님 6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MVP를 왼쪽 구석으로 옮겨버리자. 잠시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MVP. 근데 이거 오늘의 MVP가 되면 뭐 좋은 거 있으니까요.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코 형님이 여러분들 진짜 200만 클럽은 처음이시잖아요. 대면. 그러니까 대면은. 대면은 처음이시잖아. 하긴 야구 선수로 따지면 뭐 뭐 역대 뭐 메이저이고 뭐 최고의 타점상이나. 아니 예를 들어서 남자로 봤을 때는. 아유 그만큼 좀 약간. 의미 있지. 아아. 의미 있는 겁니까 형님. 아 그치. 아아. 남캠 또 최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0만 개. 왜냐면 이제 또 딱. 여캠 분들만 또 200만 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철구 거는 못 이기니까. 아이고야. 맞습니다. 아 유팽이 진짜 고맙습니다. 저 형이 그 형이잖아. 우리. 우리 아까. 아아.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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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습니다. 자유 좀 줘서. 어.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최고의 주장들만 보면. 어떻게 보면. 부동봉이. 부동봉이도. 아유. 대단하다. 모르게 했는데 만개 채우고 들어가. 야. 이게 이렇게 되버리네. 어. MVP랑 저런 거 조금만 더 크게. 아아. 그래요 형님. 아 또 이게 또 형님의 말을 들어야지. 위에가 좀 남으니까 야! 저 몇천개야 천개! 팬클럽 가입인데? 저분 어디 열흘 형님이셨는데? 오리 열흘입니다 형님 오리삼 오리삼 오리방 열흘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 설마 두병이 다가 아니겠지? 아니 더 있습니다 형님 더 있습니다 형님 근데 형님 이거 혼자 두병 못 드시잖아요 아 두병 먹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유 삼뚝배기 그래 어서와 아 대박 열흘입니다 형님 아 1850개 근데 코트씨 지코형 풍 좀 봤는데 리액션 좀 같이 좀 아 그러게요 아니 저 많이 받아냈잖아요 아 형이 예전에 아이구야 아니 여러분들 다음 임박뉴스 디프리 아이고 똑똑똑 짚고 333개 사랑해 야 그래 큰술 가져와라 예비어낼 롯크배자 모두 200만클로 미리 축하드립니다 형님 뭘 미리 축하해 싱글몰트 이거 이거 맛있어 달달하니 좋아 그때 먹었던거야 이거 먼저 한 병 까자고 크기부터 벌써 와우 감사합니다 아 이거 비투바 또 사왔나보다 형님 오신다 해가지고 야 이거 맛있지 이거 비투바 산거죠 그때 먹던거야 우리 먹던거라고? 아니 새건데? 아 잠깐만 새삥인데? 새삥이요 아니 아니 전에 얼마 안드셔서 킵해두셔가지고 아 그래 그래 킵을 해놨어? 집에서 하는거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빵빠레는 이제 10만개라서 빵빠레 듣기가 약간 모호할겁니다 여러분들 빵빠레가 이제 또 10만개거든요 뭐 주담들끼리 보면 스트레이트전으로 가지 왜 형님 그러다 아니 너 생각해서 하는거에요 형님 죽지말라고 아 그러다 형님 그때 가셨습니다 예 예 가셨어요 아 그랬나래 아이고야 우리 또 아 100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아 또 제 팬분들께서 고맙습니다 아 무작가님 고맙습니다 아 아이고야 또 복박이들이 또 이렇게 아 100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사다연이 이렇게 팬가입을 쭉쭉 올려줄 이런다 뭐야 아유 몇명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어이구야 고맙습니다 와 야 뭔데 와 야 내가 야 100개 팬가입 뭐야 오늘 뭐 미친 왜이래 와 미쳤네 야 너무 고맙습니다 100개 팬가입씨 아 제발 팬분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배가 많이 아프나 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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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중에서 몇배로 돌아가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봤을 때 봉박이 형들이 오늘 또 방송 투표기간인데 사람도 많이 보고 톡톡톡톡 내용 맘에 드셨나 봐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아 계속 100개씩 무인형이 더 차게 감사드리고 토마토가 100개씩 토마토가 형이 이렇게 100개를 쌌는데요 형님 어 얘 어 어 미쳤네 미쳤네 아니 아니에요 네 어 마토가 왔네 네 100개라도 이렇게 쌌주신게 아 무인형 형님이 100개 쩔쩔 입고 야 왜 야 결과 떴는데 철구 형님 탈락했다는데 아 맞아 아 그래 잠시만 참가도 못하는거야 어 방송을 많이 안해서 그런가 진짜로 기다려봐 이거야 어 투표 결과 안해 안해 헉 저걸 하셨네 왜 그러지 왜 5등으로 떨어졌네 야 기자 팀이 1등이네 뭐야 그러네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윤종이 내가 올라갔구나 이게 또 투표는 또 다르네 와 역배가 터진 것 같은데 약간 역배로 좀 그렇게 하자 저거 왜 답부 팀이 왜 1등인지 알아 왜 답부가 올라가면 비키니 벗고 맞아 답부 비키니 건다 했는데 와 야 근데 투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많아 오 그러니까 아니 아니 꿀탱탱 백크님이 엄청 컸나봐 기유다 팀이 1등 해버리네 와 이거는 진짜 그거다 어 야 유튜브에서 홍보했나보네 철구 형틀 판락했어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케이 어 오지네 어 여러분 비하하지 마시고 어 아니 그럼 아니 형님 오늘 또 이게 그 이렇게 저희 또 4명에서 또 주당 느끼 먹어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원페이지인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 뭐 어떤 컨셉 네 아니 아프리카에서 이제 좀 약간 술만 먹으면 이제 여자들 중에서 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예예예예예예. 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형님이 또... 어 어떻게 술 먹방에 대부 아니십니까 형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각각 스트레이트로 먹는다며 아니 근데 뭐 이혼 먹으려면 다 같이 먹더라고 우리 오늘은 진짜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다 같이 남자들과 같이 먹으러 여자들은 뭐 술 취해서 반으로 또 한 번 삐뚤어져보자! 진짜 남자들은 똑같이 진짜로 와! 벌써 20%가 찼는데? 술 한 잔도 아직 안 먹었는데? 이야 무인형님 또 878개 아 19년 여러분들 알아서 갈겁니다 마시면서 바로 잘 걸게요 200만개 찍으면 뭐 공약 같은 건 없겠죠? 아니 뭐 맛있어요 형님 아 우리 오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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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돌뼈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200만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 형님! 200만 가면 진짜 오랜만에 그거 한 번 보고 싶네요 형님 지코토닉 지코토닉 지코토닉은 너무 아 너무나도 이거는 아 진짜 지부기 가자 우리 오빠 우려먹어서 당근 줬어? 아 진짜로 지코토닉이 왜 우려먹어서? 너무 많이 해서 아 그래요? 배뚜산 스키부대 오 너무 좋은데 토끼 깡총깡총 깡총깡총 아니 그래서 형님 형님이 오늘 참교육 해주십사 좀 불러봤거든요 지쿠란보 가도 되겠다 요즘 코쿠란보가 유행이잖아요 아 그게 뭐야? 사쿠란보 사쿠란보 지코 형 몰라 몰라? 어 에런 씨 다 이런거 아니 아니 방재해선만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지코 형 몰라 아 그래서 이거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형님? 어 불러붙어 제대로 한번 교육시켜야지 어 진짜로 오늘 또 지코 형님 참교육 해주시니까 나와주세요 두 분 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라 뭐 코트도 뭐 당연히 뭐 여자라고 그런거 없잖아 들어오라 두 분 다 들어와주세요 고소 에민 아이들 들어오라 아이고 누가 왔길래 고소 에민 아이들 들어오라 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오~! 오.. 들어오세요! ну.. 저까지 же 두 분이 있어가지고 들어오세요! 고소기 형은 한간 지붕지않자 Stark 아 형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 그, 며칠 전에 술 먹고방 완전 제대로 해가지고 약간 신날인이라고 아십니까 형님? 아이 신내림 아니야? 신내린 말고 신내린 말고 신날린이란 거. 며칠 전에 완전 그거 해가지고 형이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극상입니다 형님. 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우리 또 토마토 친구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뭐 닭장 위에 소위? 닭장 위에가 지붕 위에 소위. 아 지붕 위에 소위. 지붕 위에 소위인데. 뭐 좀 약간 완전 모든방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개헬파티가 된다 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이렇게 보성이한테 얘기는 좀 들었는데. 보성이랑은 나랑은 전혀 달라. 보성이한테 하듯이 나한테 하면 안 된다. 아유 그럼 큰일 났지. 적어야 돼. 아니 그리고 이제 나린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술 먹방을 며칠 전에 해가지고 그 좀 약간 안 좋은 막 이렇게 좀 해가지고 공약을 걸었더라고요. 술 먹방 다시 하게 돼가지고 취하게 되면 삭발을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진짜 나린님 오늘 만약에 술 취한다. 제가 억제기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술 취한다. 제가 대신 삭발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광고겠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섭외를 했는데 술이 취하면 제가 대신 삭발해야 돼.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건 되는데 먹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아 그. 내가 취하면 네가 이런. 아 진짜로. 네가 뭔데. 아 진짜 여러분들. 아 네가 뭔데가 아니라 여러분들 취해도 되는데 취해서 그때처럼 이렇게 뭐 헬파티도 안 가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다는 말이죠. 에이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이게 억제기가 명명이야. 진짜 억제기가 명명인데. 아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니까. 자리하라오. 뭐야.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야 뭐야 뭐야. 1442개 살아있네. 신나린 화이팅. 날아가. 야. 나린님 팬분께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또 나린님 팬분께서 또 1442개를. 아 이렇게 골로 가네. 아 여기 앉고 싶은데. 아 여기 앉아요. 아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예예. 나린이가 좀 없나. 아니요. 여기 앉으시고. 나린님이 몇 살이에요? 스물에 다 높아요. 아이구야. 아기 나린이네. 아 소희님은요? 저 22살이에요. 와. 전마저 친구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좋네. 오늘 이 자리에 토끼띠만 3명이 있습니다. 예. 저희랑 띠동갑이에요. 아 진짜로. 완전 띠동갑이야. 아 나린님이. 아 근데 나린님이랑 저랑 방송을 처음 해봐요. 아니 근데 나린님은. 어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왜. 긴장을 왜. 메이저 이런 방송 하는게 너무 긴장된대요. 아이 뭘. 아니 왜. 어쩌랑 뭐 메이저하고 또 했잖아. 롤앤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롤앤도 메이저지. 그건 맞죠. 긴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1대1을 잘하지. 1대1을 잘하지. 다수랑 하는 걸 좀 많이 못해봐. 긴장을 했구나. 반면에 소희는 오늘 현장 하고 왔나? 아 저는 현수를 하고 왔어요. 아 딱 맞겠네. 딱 좋네. 아 진짜로. 근데 마토 친구들 다 까졌어. 아 진짜로. 끼리끼리지. 야 무슨 전화에 술을 혼자서 집에서 마시고. 그러니까 말이야. 방송을 나왔대. 아 근데 뭐 이렇게 맨날 술 먹방하면 헬파티 난다는데. 도대체 뭐를 해가지고 헬파티가 난다는데. 주사가 뭐야 주사가. 아 나린님은 알겠는데. 저는 술을 취하면 티가 안나는데. 술을 계속 마세요. 그게 왜 헬파티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많이 마시면. 킬렘이 끊긴 상태에서. 네. 기억이 안나요. 그리고 소희가 술 먹방 보면 약간 고백하는 거 버릇이 있다던데. 아 근데 그거는 반지님이 조금.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들한테. 깨박이 하트. 아니 그거는 근데 방송. 깨박이가 엄청 들이댔잖아. 네? 혹시 그런 거 해? 깨박이가 저기 저한테 좀 들이대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아니 편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편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편해져가지고. 아 옆에 사람을 떼면. 지코 욕하고. 그건 제가 전문입니다. 맞는 거는 제가 또. 아니 지코 욕을 어떻게 때려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옆으로 가서. 제가 또 M군으로. 똑똑똑 지콕이니까. 아 뭐야 뭐야. 지콕이 뭐야. 지콕이 뭐야. 다 좋으신 분들이야. 아 그럼요. 다 좋죠. 3천 개 팬 가입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저기 봉준씨. 풍선 터치 때문에 표정관리가 너무. 아니 왜 그렇게 안 좋아해. 아니 뭘로 안경이 잘 안 보여. 아니 200만 개 받으면 얼마야. 얼마 전에. 아니 좋은 거죠. 자기 여자친구가 별풍선 10만 개 넘게 받았다고. 그것도 약 올라갔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아니 안경 다고 있었어. 소희 팬들이 6천 개 사줬어. 이러면 소희 위주로. 동물이지. 소희 방에서는 안 그래요. 아 이거 발라도 돼요? 네. 마토 친구니까. 마토 친구니까. 마토 대야되셔야 해요. 편하니까. 너 그거 해서. 하시는거지.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좀. 시즌2 이제. 방우상사? 나의 아저씨. 시즌1이 뭔가 조금. 애매하게 종료되서. 아 좋고요 형님. 디케이래 디케이래. 야 나의 또 지저씨. 나의 지저씨 그거. 또 22살이니까. 아 그러게요. 오늘 한번 잘 마셔봅시다. 조만간 SH 됩니다. 아 이걸 좀 뒤로 땡기죠. 나린이 말라도 되죠? 아 네네. 나린이가 이걸. 형님 조금만 옆으로 오시고.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가지고 나린이가 이렇게 안 보면 되겠네. 아 근데 골반이 뭘 이렇게. 왜왜왜왜왜왜. 아 브리카 탑3에요. 섹시! 어우 다 분녁들이. 섹여리님께서. 이러면? 나린이 위주로 가야죠. 그치. 나린이는 주량이 어떻게 돼? 저는. 오늘부터 주량을 정하는 거예요. 마인드 봐라. 안 먹기로 해가지고. 아 좋았어. 아 근데 참고로 여기 네 명이. 아프리카 남자 비즈애들 중에서는. 술이 제일 세. 아아. 술은 또 취하려고 먹는거지 뭐 또. 그쵸. 이거 어떻게 보면. 술 반게 남캐세인이죠. 판타스틱4. 아 그리고 우리랑 이렇게 먹고 이러면. 뭐 사고 살 일도 없어. 아 없어. 아 진짜로. 코트는 빼래. 얘 저번에 비글즈에서 그 술 대결 했다. 아이 그럼 포파였어. 포파는 난 못하겠더라고. 술 포파였어. 아니 뭐 취했어? 아니 취한게 아니라 토했어. 왜냐면 그 술을. 그냥 병으로 병나발이나 못 부르겠던데. 아 맞아. 나도 병나발은 안되겠다. 그치. 이 형도 또 했잖아. 병나발은 좀 그런가. 나는 그냥. 그거였어. 한잔 한잔씩 먹는거는. 그런거는 창현이형. 뭐 족구. 창현이형이 진짜. 아니 그때 잠깐 우리 부회장님이 오셨다고. 우리 리차그밀이라고. 아이고 충성 충성입니다 형님. 아니 리차그밀은 잠깐 파택으로 했었다가. 아 파택이 형님. 아 당결입니다 당결입니다. 아 씨. 리차그밀으로 돌아왔지. 이렇게 오셨구나. 시부레 뭐 한마디 하셨는데 푹 올라갔네. 아니 저기 그 뭐야. 술잔 좀 줘라. 잔잔 주세요. 지금 다. 아 6개 있는건가? 6개야. 6개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단결해버리면. 풍 쏠 마음 없이 들어왔다가도 충전을 해야겠나. 우리는 3대장들한테는. 아 그렇지 단결해야지. 아 방제가 좀 부담되신다는데요 형님. 아 방제를 그러니까 봉주마요. 그러니까요. 아 내가 안그랬어. 아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봉주마요. 진짜 웃긴거 같다. 어? 형 제가 고추달린 러캔 맞네. 아 이씨. 아 이씨. 미안해 미안해. 아 방금 와가지고. 아 족간데. 아 씨. 어 어깨. 어 어깨. 어 어깨. 어. 아 그러면 뭐 씻고 가고 이제. 어 어 이제. 어 어 어. 만개 만개. 아 형님 부담스러워서. 들어올까말까 고민 20번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 아. 뭐야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아 그냥 오늘 즐겨. 어? 즐겨 즐겨. 우와. 만개 그냥 즐겨. 아니 형님 너무한다. 뭐가. 너무 썩었다. 아 진짜. 아니 나 지금 왜 잘하고 있는데. 아니 얘랑 얘는 처음 봤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형님 지코 형이랑 엄청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정말 야무집니다 형님들. 통상장만 오늘 200만개. 야무집해가지고. 아. 아. 베로코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제가 했습니다. 공중인의 시기야. 아. 왜 그러냐고. 내가. 제발 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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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 말렸는데. 어. 누구보다 빨리 아이디 적던데. 아니. 로그인을 했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유도를 많이 해요. 예. 아 죄송합니다. 그럼 식구 한번 걸고. 어. 빨리 걸려. 하시죠. 고맙습니다. 아. 백개팬가 고맙습니다. 이것도 백개팬가 고맙습니다. 그럼 이죽 떼지마시죠. 알았어. 이죽 떼지마. 이죽 떼지마. 아 딱 식구 걸게요. 오. 오. 근데 여기는 식구 걸어도 사람이 아파. 오. 식구는 오래 올라가. 아. 아. 근데 나린아. 약간 어색하고 낯을 좀 가려도. 이게 또 술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좀 괜찮아지니까. 어. 그래. 나린님은. 나는 오늘 처음 봤는데 실물이 훨씬 이쁘다. 그래. 나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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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치고 있네. 나린이 처음 봤어. 아니. 아니. 피지컬이 진짜 좋아. 샤라포바야. 아니. 샤라포바야.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골반이 그렇게 새는 거야. 나는. 왜냐하면 나는 좀 약간 덩치 있거나 뚱뚱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좀 빨랐는데. 야. 빨리 한잔해. 빨리 한잔해. 예예예예. 아. 소름이 이런거 처음 보지. 야. 5만개 터졌어. 첫잔인데. 오늘 신발 가겠는데. 500만원 받고 한잔 먹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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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만개 한잔. 어. 뭐라고? 양주 양주. 너희는 타서 먹어. 페리에. 아. 아. 양주를 못 맞아? 아. 아예 못 먹어? 다음날. 3일동안. 아. 그러면 소주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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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알겠지. 왜냐면 이거 또 처음 먹어보면 또 그거 할 수가 있어서. 내가 봤을때 우리 한잔하고 얘기할까요?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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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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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야 우돌뼈 형. 아이고. 우돌뼈 형님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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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이 있을 듯. 러시아 쪽. 외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머님도 좀 키 크시고 그냥 어떻게 이런 골반이 나왔을까? 아래에는 브라질린이었는데 그리고 골반은 수술이 안 돼. 안 되긴 하는데 골반은 피곤해야 돼. 아저씨도 다 두고 수호장도 돌아. 근데 진짜 K 한번 본 적 있죠 최근에? 아 네. 실제로 K가 자기가 지금까지 본 골반 하체 중에 최고라고 근데 여러분들 알지. K가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야. 그 인간은 모든 여자를 다 봤는데. 아 진짜로. 야 오리지날이야? 먹고 뒤져주네. 야 오리지날을 누가 먹는다고 집에 이게 있어? 저 빈챔이 먹는 거 아니야? 완전 빈채도 술 안 먹어. 아 고미가 먹는구나. 아 재밌어 형님. 빨강도 좀 세지 않냐? 빨강도 좀 세지 않냐? 이거 빨강도 먹는 사람 없어. 그래. 야 다시 시켜. 이거 세서 못 먹는다. 이거 세? 이거 완전 아저씨들이 먹는 술이야. 그치. 진짜로. 디지라는 거야 이거. 23도 아니야 이거? 그치. 하나 더 시켜라 이거. 어. 하나 더 시키고. 아 근데 와 진짜 나린이랑 또 소희가 와줘서 고맙네. 잠깐만. 이거를 먼저 빨리 좋은 거를 먼저. 아 예. 아 예. 이것도 카세. 같이 먹으면 돼 카세. 네. 섞어서? 아니 아니 뭐 거건 그쪽에서 이거 이쪽에서 뭐. 혹시. 나 이거 한 번 한 잔 먹어보고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야. 아 그래? 그럼 너만 그거 먹어. 그러면 저거 이거 봐야지. 아 이거 좀 이따 올 거야. 아 좀 이따 올 거니까. 아 형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나린이는 그거 궁준이 방송 평소에 봐요? 네네. 자주 봐요. 아 맞아? 아 나린이가. 나린이가 고마워요. 뭐 최근에 제일 재밌게 봤어요? 최근에 본 거 중에요? 없네. 아. 아. 궁준이 팬 많네. 오늘 오늘. 오늘 보고 온 거. 아. 오늘 누가 제일 웃겼어? 1부에서. 여기서요? 어 그래 그것도 중요하다. 안 봤네. 야. 야. 방송 좀 봤는데. 방송 족같이 하네. 안 봐놓고 지금 뭐 본 척하네. 아 진짜 보고 왔어요. 소희는? 소희는 봤어 오늘? 저는 봤어요. 누가 제일 웃겼어? 지코님. 잘 봤네. 아니 난 지코야 라 그래. 우린 원래 오빠 사랑하는 거 좋아해. 어. 그러다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냥 반말하자고. 어. 광우야. 광우야. 그래. 여자들은 그게 편해. 그렇지. 뭐 좀. 뭔가 코드가 잘 맞죠. 그게 좀 중요하지. 소희는 어리니까. 위로 몇 살까지 좀 남자로 봐. 저는 10살. 10살. 그러면 딱 34. 4. 4. 4. 32까지. 아니 아니 아니. 20살이야. 그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우리부터는 아저씨라는 거지. 컷? 우린 컷? 아니 근데 다들 여자친구분이. 나 없어. 나 없어. 그러니까요. 아 너 때문에다. 나 없다. 그래서 내가 없었다? 내가 할 친구 없었다? 솔직히 34살까지 했죠? 아니요? 아니요? 뭔데. 목소리 안 받아. 뭔 소리야. 홍준이가 나 내가 나. 남자로서. 솔직히 우리 넷 중에 다 나이 똑같아. 남자친구 없어. 외모만 봤을 때. 술 좀 먹고 해야 애들도 좀 숨 좀 쉬면서 얘기하지. 아 맨 처음에? 어? 그럼 나린이 물어볼까? 저요? 아 저 술 좀 먹고. 아 그래? 아 저 먹고 해야 애들도 솔직하게 나오지. 맨 정신에 우리 얼굴 먹고는 뭐. 아 근데 방금 누구 뽑았지? 저요? 재밌는군요. 아 아니 아니 누가 제일 뽑았다. 아직 안 뽑았죠? 술 좀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맨 정신에 힘든 얼굴이. 나린이 오늘 뭐 귀신이야? 아니 아니요. 야 이거 캡으로 보고 귀신 같다 야. 나린이 캡 잘 나오는구나. 같이 좀 섞이자. 아 무서운 아저씨들 아니야. 아 예. 아 무서운 아저씨들. 아프리카 이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나 나린이한테 궁금하고 있어. 네. 저는 언제부터 구매해 주신 거예요? 아 저는 그 팬 가입하실 때부터 아마 구매였어요. 어우 나 진짜 자주 보는데 들어갈 때마다 좀 민망. 그럼 부담돼. 그럼 저는 무조건 bj분들 다 공부. 어 나도 그래. 그거 안 좋아 나린다. 아니 아니에요. 왜냐면은 반겨주고 싶어가지고. 그럼 bj들도 개나 소나 다? 어? 무조건 네. 확고 bj들도? 네 다. 지하꼬. 아니 팬 가입 안 하셨어요? 아 나는 팬 가입을 좀 안 했지. 형님. 저 좀 해주시면 안됩니까 팬 가입. 어? 안 했나? 네 형님.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한번 해야지. 아 예 형님. 아이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아 그래. 저 좀 팬 가입 좀. 어 그러면 안됐지. 깜짝 놀랐네. 응 응. 나 한잔 할까요 형님? 오오오오. 오늘은 여러분들 또 프리하게. 자 한잔 합시다. 전쟁의 사막을 위하여. 자 리처드야 오늘 뭐 부담없이 밥. 고마워 먹을까? 어 타줄게 타줄게. 많이 타서 먹어. 오우 이 소주. 소주 진짜 고국지네 향이. 아 진짜? 맛있어. 쪼니어커 먹을 때 딱 그 느낌인데? 아 그래? 음. 음. 아 부드러워. 오우. 앞으로 골든블루 먹어야겠다. 오우. 골든블루 먹으면 이거 싱글볼트. 어 그러니까 뭐. 와 이거 개세네. 아 이거 정말 세. 진짜 외국인들이 먹는 것 같아. 아 그러네. 아 근데 지코 형님 이거 또 맞나봐. 이게 좀 나름 이상한 싱글볼트가 맞더라고. 어어 진짜로. 입이 고급이야. 시가 하나 딱 물고 외국인들이 먹는 소리야. 어 그러니까 맞아. 좀 약간 그 느낌이다. 그때도 지코 형 시가 피지 않았나 우리? 술먹방 했을 때? 임방연수 끝나고. 그때 여기 있어서 맞아. 시가 피지 않았어.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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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캠 최초 200만 가자. 와. 고맙습니다. 예. 와. 근데 형님 왜 이렇게 척척을 하십니까? 받고 싶으면서. 아 그래 이제부터 안 그래야겠네. 하하하하. 그니까. 형님답지 않게 무슨. 아 근데 나간다. 리차드민이 십새끼야. 어. 이제는 그런거 하면 안 돼. 리차드민아님한테 안 그래? 나 혼자 있을 땐 그런데. 아. 여러 명 있으면. 아우. 좀 그런 것도 화네. 형. 그 라이벌은 엘린이에요? 혹시 뭐 풍적인 라이벌도 있어요 형이 생각하는? 아 이번에 얘 잡아야겠네. 어. 요번에는 원래는 이제 한. 그치. 요번달에도 이제 하니까 다음달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게. 엘린. 그. 마. 응. 라이벌이 어캠들이야. 어. 얘네 말했잖아. 호추다리. 안녕. 난. 라떼. 와 다르네. 어. 뭐하고. 셀린. 아까린. 분실하는건 똑같애. 완전 다르네. 완전 언제부터 분을 바르더라구요. 아. 사람들은 목표의식이 좀 있어야 돼. 어. 없으면은 좀 안 돼. 아. 근데 이번에는 200만개 갈 줄 몰랐잖아요. 그렇지. 어. 아. 근데 소위도 많이 봤더만. 저요? 어. 저는 근데 초반에 제가 그. 많이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엄청 많이 봤던데. 아이고. 오. 아이고. 알리라. 더 먹으래. 살살 안 쪄 해니까. 아이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 팬분들이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아 술? 뭘 할까봐 그러는 거야. 아 내가 딱 말할게. 아 진짜. 나린아. 그런 사태에 다시 남버램을 뒤치면 되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그때 하면 되는거지. 그쵸, 여기선 그럴릴도 없어. 그래. 구난전이야. 어 그래. 아니. 일단 남자친구랑 사귀어. 아니요. 아 이상형 물어보면 안되나? 이상형? 목소리... 아 목소리죠 이 사람? 그럼 안돼? 형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나린아 사랑해 졸라 상남자식이야? 졸라 상남자식이야? 아니 졸라 상남자식이야? 태국영화보는줄 알았어 태국인이 목소리 좀 어땠어? 좋았어요 여자들한테 잘 매긴다니까 나도 할 사람 좋아 사랑해 뱃을 가자 김봉준 난 목소리 좀 좋은 편인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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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심있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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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데 나린아 어때? 나린아 사랑해 헤매 목소리 지역색에 좀 나와 문이 한번 해봐 저 같은 경우로는 찐득하게 그치? 나린아 사랑해 아 너무 느끼겠다 아이씨 제발 모르치기 깡경이나 저먹어 택배 달달한 것은 이제 달성 있어야 돼요 나린아 사랑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김창정 아니었어요? 아니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시리한 놈아 아! 호츠가 목소리.. 목소리만 하면 되겠네 그럼 이런 스타일은 싫어하겠다 네 사랑하면 안되냐? 아! 싫어! 네 사랑하면 안되냐? 내가 더 사랑할 수도 있지? LAC 브레이크 족장 챙겨 유가! 형님! 그만하시죠 아기신났어? 이 형 방송보면 신날 때마다 하는거야 유일한 성대모사야 유일한 성대모사야 저도 안쓰는사람님 아! 삼촌! 잘 쏘는 형님! 어서오십시오! 어제도 오셨어 그랬는데 어제도 오셨어 그랬는데 어제 형님 너무.. 이제 좀 헬파티라 제 방에서 오셔가지고 사만개가 오셨는데 어제 어제도 내 방송에 오셨는데 처음 오셨는데 2만개 쏟고 아 진짜로? 왜 헬파티 해? 왜 헬파티라 갔는데 형님? 어제 시원이랑 방송하고 있던데 차돈이 여러분들 연락처 차단했어요 차돈이도요? 차단이 됐네? 왜 손절했어요? 갑자기 여자 일반인들 3명을 데리고 온대 어제처럼 여러분들 방송 억주로 하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방송감이 없었나보다 어제 한 100명 블랙 된거 같애 왜왜왜왜 안그러면 진정이 안돼 민심이 성난 황수들이야 이래가지고 어제 블랙한 애들은 양심적으로 좀 풀어줘라이 하루만에 풀어줘 한잔하시죠 날쏠라밍 감사합니다 야 이거 먹어 이거 약한 약한거 있나 진로가 약하나? 진로가 약하지 아 진로가 약하나 어 됐어요 일단은 이제 이걸로 먹었던거 아까? 호카리 호카리 먹으면 너무 그렇게 아니에요 어? 아니야? 술먹을 때 호카리 먹으면 그거 뚝뚝뚝 잘 쏘는 사람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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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저 찌긴다 아아아아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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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유야 얼음버리고 원샷하시랍니다 어? 그래요 형 얼음 버리세요 주세요 야! 형님 제가 한 잔 올려주시겠어요? 한 잔 수원하게 말아줘! 수원하게 줘! 너무 심하게 하면 아직 갈 길.. 어? 어? 스트레이트로다가 그래요? 왜냐면 손 선수벌 보여줘야지 맞지요 맞지요 잘라야겠습니다 형님 한 잔! 고맙습니다 봉준이의 집은 진짜 안주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저번에 샤인머스크부터 해가지고 저 형이 토하려고 방금 약간 들썩인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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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돌 뼈야 그래 한잔하자 난 지코 형님과 술 먹는게 왜 좋은지 알았는데 안주를 풍선이랑 같이 먹어요 그게 좋은거에요 안주가 풍선안주만큼 여러분들 달달한게 없어 진짜로 배가 너무 아파 배탈 나서 아 왜요? 풍 받으면 이게 풍가스야 머리 아프면 풍보린이고 그치 그치 풍만큼 여러분들 BJ한테 만병통치하고 용용치러가 지대로지 그치 자다가도 일어나버리는데 소희는 완전히 그냥 비방송인이었는데 토마토 때문에 방송 시작한거야? 친구 잘 돋네 처음에 노래방으로 나왔다가 아 노래방 아 노래방 노래방이라고 노래방송에서 나왔다가 네 그냥 일반인 친구로 나왔다가 데뷔한거야? 네 오 진짜 토마토가 주변 애들 다 살려주네 그러네 아니 나린아 너 저기 안주 안받으면 소주 먹을래 이거? 아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마시고 싶은데 오늘 마셔 마셔 아 얘 눈치 보네 저희 팬분들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도 이해했네 오늘 석구대제 분위기로 가면 안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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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유쾌하게 풀어내야지 그러면 유쾌하게 마시도록 할게요 그래 아이 석통사네 아 그래 원장님아 원장님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아 형님 그래도 재활용을 해서 드십니까 아이 그래도 아껴야지 아이고 형님이 뭐 하나 사오라고 하면 빅톡시켜서 또 하나 사오고싶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 아 자 한잔해 아 아 와 나린님 위주로 가 나린님 어 와 나린님 위주로 가자 이 새끼 발성 왜 이렇게 좋아 아 오늘 게스트 너무 잘 섭외했네 아 아 아 아 아마 다 지커 형 맨날 학구드랑만 하려다가 네임드랑 하니까 약간 어 누가 네임드인데 어 아 형 나름대로 둘은 진짜 네임드해요 네 그렇지 아니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신나린이 형보다 시원가수 더 높아요 아 그건 맞지 뭘 아 솔직히 우리보다 높아 우리보다 높아 왜 또 삐질라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는 있지 나는 얼마 전에도 깜짝 놀랐어 뭐 왜 우리 칠공주 중에 누구 한명도 그냥 몸매 까부 뭐하고 하니까 천달이 막 넘겠지 뭐 그렇구나 그치 맞췄어 나는 사실 이건 의미 없다 그치 나는 얼마 전에 최하연 막 이러고 하는데도 뭐 한 만달이 넘어가는거 보고 좀 뭐 그건 좀 음 나린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뭐 이렇게 너를 존중하는 사람들도 많이 의기소침하지마 아 네네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 저는 왜냐면 그게 좀 약간 지속적인게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해서 많이 유지를 합니다 나린이 나는 나린이는 좀 다른파라고 생각해 그냥 무분별하고 단순한 노출로 시청자 찍는게 아니고 얘는 방송 재밌어 그리고 얘 잘해 컨셉 있어 얘 잘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린이! 한 잔 따라주세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말pekt 왜 내가 따로? 아무나 따라해! 소지가 많았다! 형이 한 잔 좋아해요! 인공이 따로 줘야지! 양호지가 따라! 야 술 한 잔, 술 술 올라온다! 벌써? 오늘 잔치야 잔치! 잔치야 오늘! 누구야 혼자 마셨어? 같이 먹으려고 아 그래? 잔치기 잔치기 텐션 올려! 우리 형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 죄송해요! 장판을 깔아버리네 같이! 우리 아들 원액 마시지 말고 이거 마셔 원액 마시지마 삼산수를 안타버렸네 왜 동네 통하려고 한거야? 3만개 3만개 예비 회장 어서 와 그 사람이다 그 사람! 한 달에 5억 쓴 사람 와 근데 원래 예비 회장이 납견 출신이야 아 그래요?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이게 200만개 200만개 와 여러분들 진짜 잘 말씀드릴게요 이 새끼 혼자 개인 방송했으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방송했을텐데 뭐야 뭔데? 14,000 와 미찬음이 형님 남캠 최초 200만클럽 돌파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 이건 역사적인 방송인데 아 이건 형님 진짜 한자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봉준이가 만든 인반으로 만들겠습니다 형!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손절하지 말자 아 영원히 가르치다 아 영원히 가르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지코타기 무리에 갔을 때 분위기 보면서 하면 되고 타이밍 봐서 그쵸 지금 지금 와 근데 이게 가능하다 남자 200만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 아 없었어 철거 군대가 하루 100만개 있었는데 최초야 최초 돌아버렸다 진짜 NC에서도 최다 가급한 사람한테 따로 회사 차원에서 뭐 해주던데 아프리카 차원에서도 뭐 어? 아니 그런게 있어 예전에 NC에서 해준거 있잖아 어 아프리카 나도 방송하는 여러분들 10년 했지만 이런저런 기록은 하나도 없었는데 딱 요번 하나 요 기록 아이고야 나름 의미를 부여하자면요 왜 없어요 형 그 기록 있잖아요 일비에서 파비까지 파비에서 일비까지 영정이에서 배비까지 아 그건 이제 안좋은거고 아 어몽길이야 뭐야 아 진짜 여러분들 왜 줄타기를 많이 했으니깐 왜 그랬어 아 아니 파비 딱 드시고 이제 좀 까불지 마세요 아니 태어나서 여러분들 이건 상은 아니지만 네 태어나서 이때까지 상이라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무동력기 아니 진짜 딱 그거 하나야 아 고무동력기 아이고 근데 이렇게 지포형은 요즘같은 방송이면 내년에 팝이 받을듯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아 요번에 그래도 일부러 그래도 스튜디오 쫙 꾸며서 이제 나도 제대로 좀 컨텐츠도 좀 하고 그래 형도 이제 컨텐츠 옛날 지더라 뭐 아유 그럼 왜 컨텐츠 형 하지마요 왜왜 지금 모습이 좋아요 왜 형 컨텐츠하면 뭐 스트레스 받고 그걸 왜 너는 그럼 왜 맨날 컨텐츠해 아 그럼 나는 이렇게 못 받으니까 하는거야 어 진짜로 아긴 근데 안쓰럽더라 아까 남순이 보니까 왜요 어 갑자기 형님들이랑 뭐 이렇게는 뭐 오늘 같이 방송하러갖고 아 나는 오늘 뭐하지 뭐하지 막 그거를 막 진짜 막 뭔가 심각하게 막 아 뭐하지 뭐하지 어 시원하다 오늘 내 방송 게스트 나갈래 아 와 예비해줘 예비해줘 오늘 뭐라고? 아 술자리 중 죄송하지만 민심이 지쿠람보니까 지쿠람보 한번 해주시면 안되냐고 아 아 알지 사쿠람보 같이 한번 해주고 해줘 차라리 빨리 한번 보여드리잖아 그래 아예 모르시나보네 그냥 앉은 버전으로 해야돼 아 앉은 버전으로 해야돼 두쿠람보 두쿠람보 빨리 찾아가지고 아 우린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돼 되게 쉬워 앉아서 하는 거라 나도 보자마자 했어 그럼 다같이 하는거에요? 아니 아니 우리가 왜 틀클람보로 나도 했었어 뭐였지? 그냥 두쿠람보 하면 돼 두다니꺼 봐야돼 아 오케이 두다니꺼 따라해야지 와 와 이거 236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빰빠레타입니다 형 준비하세요 라이브 라이브 안 넘겨 니 넘겼어 지금 자 갑니다 처음부터 들어야 돼요 형 이겁니다 형님 그대로 따라가세요 빨리 빨리 다시 사쿠람보 똑바로 아세요 똑바로 비교적이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눈 감고 다시 다시 어 오케이 간다 아 아 링가링가링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 그렇지 다시 아니 이 새끼 늙어서 이게 안되나 봐 아 기호 1번 아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진짜 우리 감성 좀 많이 죄송한데 그 과정에 이게 푸파 하시는데 어떻게 해 아 아 확고람보 내가 남편 중에 1등이었어 어 너 잘해? 아 잘하지 난 아 우와 우와 왜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받치고 하시던데 아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왜 왜 아니 실제로 없어요 오 깜짝 아 아 좋아 좋아 죄송하고 없어 우리는 방송에서 드림블로 뭐 얘는 학고 여깸한테도 귓사댓이 맞고 뭐하고 그래 우리는 패드립만 아니 뒤통수 맞고 개구한테도 그래 와, 그래. 자, 한잔 합시다. 자, 한잔 합시다. 어, 내가 줄게. 아이, 감사합니다. 나린이 잘 없으니까 뭐. 아이고, 우리 애기가 뭐 그래도 아이고, 주방가로 온다 온다 했는데 아이고, 또 오늘같이 또 역사적인 날 이렇게 와서 아, 너무 고맙네. 역사적이긴 하다, 진짜. 그러니까 돈 무 무하냐. 그러니까 200만 이런 자리에 같이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형님. 또 이게 오늘같은 날. 아이, 형님들 코트 형 정색하는 거 연기지, 무슨. 저런 사람 한 명 있어야 돼요. 아까 천혜의 씨발남들아. 형도 하나하나 씨발남들이오. 아, 그래. 음식 먹고 있었는데 지랄하네. 아, 얘 맞지. 아니, 근데 코트 얼마 전에 막 고소 드립 쳤다고. 어어, 왜요? 드립이 아니고 얘 진짜예요. 아, 맞아. 진짜야. 나 진짜해. 독한 애들이라. 그리고 알죠, 여러분들. 얘가 고소하지 진짜 제대로 할 놈이야. 알죠. 은서의 코트, 증거의 코트잖아. 난 죽여놔. 나는 제일 무서운 놈들이 코트, 필메, 필메? 왜? 케이. 없지. 아니, 필메은 그 새끼도 열받으면 진짜.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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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짤 없어. 갑자기 필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형 고소한 적 없죠? 어? 난 한 번도 없지. 이 형이 누구? 울고소해. 고소를 당했지. 아니, 아니, 나는. 고소를 받는 입장이니까. 나는 피고소잖아. 피고소인.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재윤이나 막 엄마나 막 누구나 패드립 패드. 맞아 맞아. 그건 진짜. 너네는 들어라. 내가 이래서 넘보니까. 아, 나는 좀. 어? 어? 그건 아니지. 아니, 근데. 주위사람들은 문자인분을 지켜줘야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난 진짜로 그래. 나는 한편으로 보면 그 진짜 마인드가. 아야, 그런 거 아야. 주위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니, 그렇다고 패드립하면 안 되지. 그래. 그래. 가족을 좀 지켜요, 형 이제. 그래, 재윤이 손절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응. 진짠데? 아! 아니, 진짜로. 아니, 그거 안 웃겨 하지마. 왜 그래. 하지마 좀, 진짜. 가족은 지켜야지. 나도 얼음 좀 줘. 아이씨, 얼음 싸게 해봐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얼음만 주게 되네요. 아, 마음이 아프다. 80년생 친구로 써. 야, 왜왜. 나 존나 행복한데 왜. 너 뭐 왜 이타도 아니고. 이제 그 얼음 주고. 생활할까요? 아, 이거 뭐야. 오늘 500개짜데. 어, 라인클럽. 이 그림을 또 500개짜데.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형들. 이거 내가 얼음 하기 싫어서는 게 아니고. 나린이가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들이 또 볼 맛 날걸? 안. 왜. 아니, 뭔가 좀. 각도가 좀. 오늘은 뭐. 그래, 뭐 오늘 뭐 조다시 사가지고 왔는데. 조다시요? 조다시요? 조다시는 뭐예요, 형? 아, 예전에 뭐. 91년도에. 전용롱. 이 형 드립 돌려맞기 중에 하나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3, 4년부터 조다시. 조다시라고 해요. 아, 예. 근데 약간 좀 조다시 빛깔이 나. 조다시가 요즘으로 치면 디젤 뭐 디스케어들. 아, 그런 느낌이야.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때는 좀 되게. 그때 당시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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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옛날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다. 아, 미친세계. 나 옛날 얘기하는 거 좀. 아, 미친세계. 아니, 좀. 내 드립 좋아해. 아, 그래? 아, 네. 제가 몽준이가 형, 진짜 형 좋아해요. 진짜. 몽준이는 어렸을 때 그 브랜드만 입었을 것 같아. 뭐야, 형님?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방송 가래는 약간 실물이 되게.. 되게 야하게 생겼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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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섹시하게 생겼어. 야하게 생겼다. 야하게 생겼다가 뭐 안 좋은 말은 아니야? 그렇지 맞잖아요. 그게.. 22살에.. 그러니까 되게 섹시해 보여요. 너 오늘 끝나고 바로 가라. 아잇! 어?! 어?! 내가 뭐 누구..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게 아니라 내가 바로.. 와쿠 대장 강훈이 또.. 남편이게 남편이게.. 아잇 고맙습니다. 자 한잔해! 가자! 야 소희 자작한다. 누가 좀 따라한다. 어? 마시고 또 따라하는 거야. 맞아? 꼰대도 아니고.. 가자! 와! 좋지요! 러브샷 가자! 아잇! 알았어! 알았어! 아잇! 아잇! 그냥.. 좀 친해지자는 의미에서 해. 아잇!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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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잘해! 파이팅 아니에요. 단속 잘하는 말이야. 아니 그냥 가자길래 그냥 맞춰주려고. 아잇! 맞춰! 어.. 되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예예예예.. 가자! 경찰서 가자! 하하하하! 빵으로 가자! 가자! 아잇! 내가 아까 지코 형 거루, 거루 형 언급한거 보면서 난 느꼈다. 아아! 친데래야, 친데래. 내가 봤을 때. 톡톡톡 믿고 보는 다리님. 와아.. 유비뽀리님! 소소하지만 다들 맛있게 드세요, 어떤거? 아니 뭔가 무팸들 있잖아 봉준이 쪽 라인 여게임비제이나 여캠들이나 은근히 나랑도 잘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 맞잖아요 소희 너 일대일 합방 가능해? 저만 그런 생각 듭니까? 소희 가능해? 둘이요? 반둘이 가능해? 가능하죠 아 그래? 진짜 제대로 풍만큼은 책임져줄게 오늘도 남겨났나 보다 납견이 방송에 잘 맞을거 같아 광우상상 들어가면 되겠네 광우상상은 안하고 아니요? 아니 은근 저도 복라임에 좀 맞아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개거구로 그렇죠 어? 그렇지 우에터 들어오면 토마토 미친데 어떻게 들어와요? 형이 어? 그녀는 미쳤는데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거는 예 아니 미쳤어 그렇죠 예 짝밥이야 옛년인데 아 근데 이거 벌써 다 먹었네 난 맛있는데 어 맛있어 맛있어 난 맛있어 난 맛있어 나 이거 맛있어 언니 그건 시가 물고 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맛있는데 아 좀 더 더니까 형이 왜그래 어 네 두산시대 온 줄 알았었는데 아니 또 가끔 또 이렇게 포인트 얼음 좀 더 주세요 먹어봤다 줄게 아 근데 좋네 진짜 좋다 나 임박뉴스 할 때마다 너무 좋아 오른편해 어 임박뉴스는 좀 약간 두달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 왜냐하면 소스가 많이 없어져 어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어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래갈 수 밖에 없어 알아서 사고 쳐주고 알아서 이슈 만들어 주니까 사고 없으면 뭐 네가 쳐도 되고 그럼 나는 솔직히 구난하다 마음의 있는 얘기 한번 해 맘에 있는 얘기 한번 해 맘에 있는 얘기 뭐예요? 난 솔직히 임박뉴스가 옛날 최지철보다 좋아 너 어 나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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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나린이 말 좀 하라고 그러는데 낯가려서 그래 에이 그럼요 이제 다 실수할까봐 아아이 실수 좀 화면 없대 아이고 아이고 이 형은 맨날 실수하는데 우리가 쓴 사람들한테 실수하고 우리가 남자로 볼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래 동생일 거야 우리한테 실물 할게 Nike 와인 피고 그런데 실수할게 옷을 먹는거지 너 왜 네 방송에서 옆보고 여기서 찐따맛이 아니 근데 원래 밖에서는 약간 찐따맛이 아 그러면 우리 나린이 좀 이따 술을 줄꺼야 멘트를 못하고 맨날 야 야 곱박이 형님입니다 좀 이따가 내 귀에 캔디맨 키로 박광욱 위에 지금 할수있어요 아 나린이가 또 욕을 잘합니다 어 2백만 개 축하해 시발쓰지 나린이가 또 욕을 잘해가지고 형이 먼저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줘 에라이 씨브라이 개X같이 생긴 년이 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이렇게 길게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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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러게 나린이가 굉장히 하드코어야 방송이 아 근데 내 스타일이야 어? 진짜요? 아니 난 예전에 내 여자친구나 뭐나 하고 하면은 한참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나린아 욕 좀 해줘 어? 더 더 더 더 더 심하게 야 이 개X같이 아니 욕 좀 해달라고 아니 모르게 불쌍거려 왜 있잖아 아니 아니야 욕 들으니까 좋아서 불쌍거린거야 어? 아 진짜 안되지 아니 아까 좀 남자들 그런 패티지가 있긴 해 어 맞잖아 아 아름이한테 혼나서 내가 아 아름이 알아? 아 아름이랑 진짜 한번 들어보자 저는 이거 좀 써도돼요 뭐 왜? 아 일단 좀 쏘게 이런 씨발냄이 돌았나봐 아 불어오어 아 불어오어 아 진짜 오케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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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원인 줄 알았나 아 제가 토크원인 줄 알았네 나한테 욕한 바로 이런 씨발냄이 바로 반사신경 때문에 반사신경 아 어깨다 어깨다 호감에게 싸우쳐 하하하하하하 한자 호감 우리도 미쳐드려 사랑해 오늘을 딱 좋은 후에 뭔가 각자 개성이 보여? 이러니까 그게 되게 좋네 누가 소희 부르지 말라 해서 소희 박수 소희가 좀 앉으셨는데? 괜찮아요 휴지 좀 줘 휴지 여기다 육사심이 2점만 줄래? 나는 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게 뭐냐면 육사심이를 좋아하거든 맛있는 거 좀 그래 육회가 난 좋아서 나는 내가 달라는 줄 알았는데 너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였어? 그 점 더 올렸어요 육회 좀만 더 시켜줘 고마워 육사심이 나 좋아해 아니 근데 봉준아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맞죠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내일 되면 낙견이들 소희 방 가서 엄청 속이 있는데 그래 소희 팬들이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난 가서 응원해주고 싶었는데 왜 지코 형 저기 술 한주나 먹여주고 이런 거 좀 약간 그렇게 프레임이 생기고 싶구나 진짜 그게 어땠어? 그럼 왜 네가 나고 씨발려나고 니 도와준 거 아니야? 아 근데 봉준이래 편한가 보다 씨발려나? 아니 그러게 나도 내가 다 이건 아닌데 싶고 좀 그러네 나 선생이야 나 막 좋은데? 섭독개에요? 아니 지독개야 뭐야 뭐야 나도 이렇게 봉준이래한테 욕을 안 해봤는데 어? 피 까진 놈이 어? 어? 야 이거 어? 놔 놔 놔 뭘로 아니 어디다 스치검이야 봉준이래한테 욕하지마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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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머리 나누렸네 어 앉아 니가 인마 비굴 지난봐야 인마 어? 저게 심장부야 인마 저게 심장부야 인마 저게 심장부야 뭐야 아 우리 개웃기네 아니 좀 약간 먹다보면 여러분들 그 또 조금 약간 조명 하나 꺼가지고 아 그래 뭐 그런식으로 또 이렇게 또 뭐 형 눈에나? 물에나 자식아 지코 형 그것도 나중에 보자 쇼 보자 쇼 지코 형 쇼 쇼 안 봤지 라이브로 무슨 쇼? 김원준의 쇼 대한민국에서 김원준보다 잘 부른다 아 아 소희 괜찮아? 네 오 좋네 누가 얘 수치해? 잘 먹는데? 잘 먹어요 괜찮아? 어 또 있어요 오 좋다 좋다 오 야 아 깜짝 이백만개 축하드리고 봉준이와 함께해 주어 엠치 스나이퍼 최고지마. 오케이 오케이. 엠치 스나이퍼 언제쩍 내 보여.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데 봉준이 랩에 코트 보컬에 이래저래. 라인업은 하려해 남순이. 거기에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결국 마지막은 지코의 거란찬법이야. 지코의 나레이션이랑. 이게 한 대 묻으니까. 와 그것도 괜찮아. 한상의 하모니야. 맞어 맞어 맞어. 오늘 재밌었어요. 약간 재밌었어 진짜로. DJ들 카메라 없는 데서 노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좋았어. 맞아 되게 편하다. 처음 안해도 되고.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와가지고 방송하는데 아 너무 좋네 진짜로. 맞아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친밀감을 가지고. 맞아 맞아. 여기서 이어져서 더 오니까 뭔가 또 이게 좋았던 것 같아. 아 근데 멜론 평점은 항상 1.1이야. 누가? 이형 때문에. 아이 그거는 뭐. 이형 그동안 앨범 낸 거 있잖아. 중요한 게 아니야. 1.1이야 항상. 왜? 평상 아니 모르겠어. 이형이. 아 누가 테러하나 봐. 아니 근데 테러 누가 하는 줄 알아? 누가. 납견이들이야. 아 맞아. 팬들이야. 팬이들 왜 테러를 해. 아 그게 사랑이야. 유튜브 싫어요 다 납견이들이야. 맞지. 컷쇼급입니다. 우리 1점이 뭐. 이번만큼은 그래. 저희가 같이 합류했으니까 5점 한번만 주세요. 5점 와. 네. 아 우산은 몇 점이야 평점? 우산 한 4점이? 어? 아 그래도 많은 팬덤들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진짜. 앨범 낼 때 그래도 저 별점 잘 줘야 돼. 아 그래? 아 근데 그거 이후로 형. 철구 형이 형 죽인다던데. 아 나 진짜? 아 진짜로? 우리 전문가에 또 한 학교를 했는데. 아 그래요? 우산 좋은데 왜. 자 한잔 합시다. 가자. 한잔 합시다. 아 보이네 형님. 아 좋다. 우인영 형님 또 감사합니다. 진짜 저게 안주야. 아 그쵸 안주 안 먹어도 돼 안주. 왜 먹어? 아 고맙습니다. 또 무이니 형님께서 또.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술 먹방할 때 별풍선 터지는 게 진짜 꿀이야. 아 사실 안주 일도 안 먹고 있잖아. 그래야 텐션이 유식이돼. 저거지! 잘 쏘는 사람이 3만 개! 또 한 주 드세요. 아! 아 아! 아! 통안주 제대로 먹고! 와~~~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 아! 다 같이 없게 동부!! 싫은데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리액션 봉투야! 야 기뻥춤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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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이소야 와 이 왜 이래? 이... 이것 또 리액션이겠지! 봉투 사발이 뭐야?! 아니야 나 봉사바리 아니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나 봉사바리 아니야 이것도 리액션이겠죠 나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봐 어떻게 된 거야 나 봉사바리 아니야 팔꿈치 냄새나나 팔꿈치로 막을 깜짝놔요 아이고 앨범으로 가졌네 아니야 아니야 다같이 우리 잘 쏘는 형님 위해서 다같이 어깨동하고 소울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로 좀 잘 갈려고 하는데 팔팔올림픽 아니야 그거 팔팔올림픽같이 솜만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솜만개 잘하자 이거는 형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형님 아 이따 직컵 노래 하나 하자 얼음 더 줘요 어 나중에 직컵 노래 하나 근데 여러분들 어제랑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하하하하 왜왜왜왜왜왜 어제 분위기가 세는데 아이고 어제는 저 형님 오셔서 풍선 쏘시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너무 죄송스러워서 염치 없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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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일반인들이랑 수면방인데 분위기가 별로였대요 요즘에는 일반인들하고 이제 방송 못해 그럼 비방송인들하고는 이제 BJ들이 워낙 강반바가 되니까 이거를 비방송인들한테 하지 약간 창나 못받아 못받아 아 근데 너무 고맙네 진짜로 차돈이가 문제네 차돈이가 뭐라는 줄 알아? 차돈이 그 새끼가 약간 노래 욕심이 있어 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녹음하시는데 제가 카메라라도 찍어드리고 좀 같이 이렇게 참석이라도 하면 안되겠냐 아 한파트 끼겠다 이 십새끼야 연락하지 말라고 어 이 개새끼가 어디 니가 낄대 끼고 뭐하는지 쿨의 김성수 형 맹키로 하나라도 주지 에이 이거 아니지 축구할 때 봤는데 차돈이 눈빛이 약간 엄눈이더라고 맞아 호랑이 뭐 호랑이거 뭐냐면 나도 그거 느꼈어 약간 무서워 어 있어 에이 무섭긴 해 야 너 이 새끼야 네가 깡패야 이 새끼야 걔 쥐약이 누군줄 알아? 누군데요? 섭이야 진짜 그래요 진짜로 어 고맙습니다 어 아 근데 나린 오늘 잘 온 것 같아 아니면 좀 후회돼? 아니 잘 왔어 당연히 아 맞아요 아 그래? 그래? 어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십팔멍이 같아졌어요 형님 와 네 아니 이런 말까지 한 줄 알았지만 우리 맵 앞견이들이 워낙 좀 큰 놈들도 많고 그래서 얼굴 도장만 찍어도 오 우리 애들이 그건 확실하지 그건 인정해 아 그건 진짜 완전 인정이지 아 근데 소희가 아니 급지코 형한테 되게 가까운 오우 단짐 개발료 괜히 토마터 친구가 아니네 그 이쯤에서 물어볼까 이상형 혹은 이중에 가장 자기 스타일? 소희한테? 저 인간 왜 sponsored 소희한테 이상형을 물어보는 거야 ¿Soy? 소위가 생긴 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이뻐. 맞아? 이쁘다고. 맞아. 누구 좀 닮긴 닮았는데. 일본 미녀상. 아 근데 그거 한마디 들었어. 일본 미녀상. 너도 나랑 같은 생각했구나. 오케이 아린아. 그럼. 형님 얼음싸게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대놓고 얼음싸게? 그럼. 제거할게요. 아니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근데 봉준이가 너무 인격적으로 군의를 무시해. 네가 더 아파 이 개새끼야. 왜 지만 그래. 수놓자게 넘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좀 있으면은. 야 분아 너 여기 옷에 핫도그 맛있어 보인다? 어. 계속 사와라? 어. 계속 사와라.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이 새끼 왜 기분 나쁘게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런것도 좋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의사이 났네. 네 나는 오늘 기분 좋은게 뭔지 알아? 여자들도 그렇고 무예터에 살짝 지 코가 묻어도 나무진 않아요 얘 생각 있다니까 아니 그런 생각은 없는데 말만 하면 그냥 재미로 개권멤버 재미로 여러분들 맞잖아요 이 형이 제일 싫어하는게 크루노이 이런거야 맞아맞아 개그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래도 한 번씩 출연하는 그런 느낌이 맞지 맞지 형님 근데 왜 좀 서운한게 있습니다 형님 뭐 집들이나 이런거 왜 안불러주시는거니까 집들이 이번에 완벽하게 공사 끝나면 아 요번에 고블린 형님도 놀라 왜요? 아니 꼭 BJ 방송하는데 꼭 이럴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아 너무 주살내서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이왕 이렇게 꾸민거 제대로 다 꾸민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명공사만 이제 좀 끝나면 돼요 집에 무슨 봉같은게 있나 왜? 봉중집고 그런거 봉중집고 그런거 봉도 대박 아 진짜로 너 나린이 봉탈줄 알아? 저 봉 타보는건 없는데 타볼까요? 아 진짜? 아 커플봄텐데? 네 좋아요 봉라인을 타든 봉을 타든 타는거 하는거지 형 몇평인데 여기? 봉라인 60평 와 잘 구하셨네 아 요즘 또 뭐 월세 이런거 좀 잘 구하기 힘든데 그래도 또 잘 구하기 힘든데 형 돈이 얼마나 많아요? 월세에만 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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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싸 진짜 월세는 너무 싸 아 그래 강남이시잖아요 형님 어 역삼도 어? 진짜요? 아 잘 구하셨다 원래 저분 작업실이었대 아 아 어 맞아요 아 그래?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아 그래 형님이 강남에 살아서 너무 든든합니다 맞아 나도 너무 좋아 진짜로? 예전에 이렇게 부산살때 이럴때는 아예 왕래가 없었는데 그치 또 강남 살고 또 이러시니까 너무 좋더라고 진짜로 아 근데 소희야 네? 이제는 딱 물어봐도 되겠다 네 진짜 네명중에서 누가 제일 나은데? 그 순위를 매겨야돼요? 어 1등하고 남자친구로써? 1등하고 꼴등만 아 이렇게 앞으로 꼴찌는 원천합시다 남자친구로써? 아 앞으로 방금 파친으로써 아 남자친구로 쉽게 생각해서 이 왁구에 네명이 동시에 고백을 한거야 같은달에 그치 3등부터 해 한번만 고백해달래 1등이랑 4등만 뽑아라 아 4등부터 고백해주시면요 아예 내가 기대감 줄게 우리 소희의 선택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야 뭐야 허참이다 지참이야 지참 두구두구 자 꼴등은요? 너야 너야 아 뭐야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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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드립이라고? 4등 아니야? 누가 4등이야? 4등 나야? 에이 아 빨리 딱 정해 오빠는 5등 아 빨리 정해 남자가 4명이다 어떻게 5등이야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저는 원래 노래 잘하는 사람 진짜 좋아요 오 코트가 1등이네 근데 배 나오는 사람 치러가지고 1등 그리고 꼴찌는요? 2등 아냐 꼴등만 꼴등이 꼴등이요? Irsay 두구두구두구 자 마무리 꼴찌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으아 아 장난이야 아주 아 그거 장난이야 마셔야지 아 그래 그래 다들 좀 숨이 들어간다 쭉쭉쭉 그만해 말 그만하고 나 이거 먹고 아 제가 감시 20살 딸 애들한테 경검한거 하지 마시고 경검 아 그치 원샷 하세요 톡톡톡 미차드밀 11님 천기의 사랑입니다 희망하는 표정 뭡니까 형님 아 천기 고맙습니다 아니 쉬운게 아니죠 그냥 그냥 나름 친구들한테 불러달라고 취향인거지 취향 자 그 다음은 바로 신나린이야 저요? 꼴등이 또 맛있는겁니다 얘기하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안돼 김봉진이 왜 일등이야 귀엽게 생겨서 와 김봉진이 존나해 저는 약간 이렇게 찌부되고 멍청하게 생긴 사람이 좋아해요 나 존나 멍청하게 생겼는데? 아 약간 그거 좋아하나 그 빠티쉬 아 저 빠티쉬는 없어요 아 약간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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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야 근데 이거 너무 빠왔잖아 심한 아 너 너무 빠왔잖아 야 이 새끼 거의 뭐 확 부작용이 일어난 의린데 롯데타워에서 띄웠낸 것 처럼 다시 고르라고 해요 이봐! 이봐! 왜 이렇게 노래해요? 아내가 아내는 민희씨 안했어 밤귤 많이 먹었나 보지 아 그래? 노래? 언니 바뀌었어 라리나 봐봐 나 이빨 꽤 깨끗해 근데 김봉 기촌이 꽤 탔는데? 근데 옆에서 봤잖아 혀를 봤어? 혀? 혀를 봤어? 노랑준데를 안쪽에? 이빨 안쪽에? 얘 입에서 연산 나오잖아 사후적이야? 뭐야 연산 입에서 나와? 한 개치야? 연산이 왜 나와? 여자친구랑 키스는 안하는구나 계약 조건이에요 그 조건으로 사귀는 겁니다 형님 그러면 키스하는 순간 이혼! 이거야? 이혼 아니지 아니 봉준이도 키스하고 싶을텐데 봉준이가 키스하는 거 상상이 안 간다 나도 상상이 안 간다 왠지 그거 할거야 국밥집 가면 뚝배기 땡기는 거 있잖아 혓바닥을 쫙 땡겨가지고 그만해 계속 나를 돼지국밥으로 비교하고 있어 돼지국밥 졌어? 봉준이 키스하면 이럴거 같은데 왜? 왜이래? 키스를 하더라도 뱀이에요? 뱀이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렇게 왜 웃어? 이 중에 제일 더러운 키스 한번 해볼까? 가상 키스 한번 해볼래? 연기 한번 해봐 난 두꺼비 아저씨처럼 해 진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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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버거 이거 알잖아 캔버거 왜 해? 두꺼비 아저씨 알잖아 형 가상 키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뭐야? 캔버거 이거 아 싫어요 오빠 제 새끼 죽어 아니 왜 죽어 우리 살짝 간간 보다가 쑥 찔러 진짜로? 자 이제 신나린 신나린의 키스 방법 가상 키스의 방법 아니요? 키스 아니지 않아? 이상형 아니었어? 나한테 키스 방법을 왜 물어봐 갑자기? 이렇게 하면 뭔가 재밌어 좋아 자 그래 가자 가자 저희 1위? 1위 말고 2명을 골라 꼴등이랑 1등을 2명을 골라 아 꼴등이야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누가 1등이라고 하지 말고 일단은 오빠 해야 돼요 빨리 아 시끄러 오 토마토다 누가 진짜 토마토 한 줄 알았어 소마토 소마토 그러니까 2명을 골라 누구랑 1등 4등 하지 말고 너무 싸게 우리 나린이의 선택은요? 하나 둘 셋 오빠 나머지 한 명 코트랑 오빠가 꼴찌 아니 아니 아 예예예 내가 꼴찌야? 오빠 왜냐면은 오빠 아니 저랑 소통을 안해서 아 소통도 안하고 왜 말을 돌려서 그래 오빠 아니 소통을 안하고 계속 먹기만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생겨서 그런거지 아니 조까지 똑똑해서 그런거지 그래 코트는 X돼지라 이 홉삼병 자리에 입마 빅스리 너가 들어가 맞습니다 일단 말씀 1등 누구야 1등 누구야 1등? 1등은 누구 누구 오빠 봉중이 오빠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아 아 재미없어 2년이 할 소리야 그게? 네 덕분을 해놓고 와 시바 여러분들 성공 한번 봅시다 아니 근데 왜 근데 다시 말했을거야 아니 성공이 아니라 그래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그래 봉중은 봐 너무 자상해 맞아 맞아 여자들 반응이 아니라 아니 잠깐만 스타비 스타비 오늘 처음봤지 어디서 자상했어 2년들 야망 아니 평소에 본적이라고 해도 뭐가 자상해 근데 솔직히 다정은거는 진짜 최고의 오빠가 최고야 아 그리고 진짜 제일 별로는 코트 오빠야 아 왜냐면은 나 아까전에 오빠가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있어 근데 오빠가 왜? 이래서 내가 이랬더니 뭐래? 와 난 청성적으로 난 청성적으로 노잼년들을 싫어해 아니 가끔 재치 있었던 건데 아니 여기에 저스트잇 있어가지고 오빠 저스트잇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친해지고 싶은데 말은 걸고 싶은데 할말은 없어서 엉마란거 같아 엉디오 나는 청성적으로 노잼년들을 싫어해 맞아 아름이도 얘랑 사귀고 존나 재밌어졌어 나는 진짜 황장붙해 나는 그래도 아 그래? 이럴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진짜 아 정색했어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한 여자한테 말 근데 오빠가 너무 재밌어서 그 배가 아 아 저스트잇 아 싫어해요 아 한번 해줘 오케이 오케이 오바 오바 딱 보세요 음 저스트잇 까악 맞읍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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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잇이 에어조두잇이 합쳐져서 에어조두잇이 합쳐져서 에어조두잇이 까마귀소리를 형님 형님 2020년 형 드랩 중에 제일 재미없었어 빨리 마시자 저거 재밌었는데 노잼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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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여러분 이거는 내일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면서 진코가 이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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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때리네? 여러분들 진짜 그럴거에요 그럴거에요 아냐 난 외우수인지 알아? 왜?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도 이제 좆된걸 감지했나봐 아냐아냐 그리고 나를 쳐다보더니 아니 난 자신감 있어 내가 안 웃으니까 내가 안 웃으니까 씩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이 봉준이와의 이 봉준이와의 합방에서 이 봉우동이 얼마나 큰 저기에 참여했는데 아니 뭐 멘트씨가 봉준이 눈치를 존나봐 아 멘트씨가 나를 왜 이렇게 보는거야 만약에 니가 웃어졌지 우리가 안 웃었지 우리 존나보러 갔어 이러니까 어 이러니까 니네가 어 안 되는거야 어 어 아 오늘 재밌네 여러분들 인정 앉아하실까요 형님들 아 아 진짜로 소희 혼자 먹는다 어 나중에 술이 없구나 아 나중에 술을 줘 야 아 오빠 그러세요 저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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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코 형이 너 옆에 두고 싶어 하더라 아 진짜요? 아주 좋아 원래 이게 옵션이야 원래 이게 옵션이야 원래 이게 옵션이야 상석에 여자가 앉아야돼 아 형 이제 원행 마시지 말고 이거랑 같이 먹어요 그래 형 치셨어요 형 토하겠다 형이 약하다는게 아니라 오래 보고싶어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금방 또 취할거잖아요 아니야 왜그래 형 형 이거 막 자 먹으면 여자친구 생긴답니다 형 이거 아 난 지금 믿는 근데 그게 할말이야 잠깐만 부인이 아니고 여자친구가 있다고 아니 부인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야 이 개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소희가 따라줬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 와이프 있으시면 죄송해요 아 몰랐어? 나 왔을 거 없어! 왔을 거 어딨어? 와... 형! 뭐야 그럼 그건 허상이었는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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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 아침 드라마 조용 배우들이에요 그러면? 아니 멀쩡하게 하나 있는 사람들 없다고 그래 아 나린이 아 나린이가 또 이제 낫이 그거 됐네